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독한스인데 그리고 이것은 데스티니 가디언즈 무기 추천 영상입니다. 보여준 무기는 퇴근이란 포즈 무기입니다. 서루스 속사 프레임이어서 자동 발사되며 예비탄약을 보다 많이 소지할 수 있습니다. 탄창을 비웠을 때 제전전 속도가 다소 팔아지고요. 몸샷 데미지는 29, 정면샷 데미지는 42이고요. 정면샷 데미지는 0.53초인데 정면샷 4개에 몸샷 1개가 필요합니다. 몸샷 데미지는 0.8초인데 몸샷 7개가 필요하고요. 제가 쓰는 버전은 이렇습니다. 약실 포정기, 도탄탄약, 무자비한 먹이장탈전, 살상탄창 그리고 제전전 속도 걸작이 있습니다. 이 세팅으로는 사거리가 거의 25미터이고 반동을 지어하기가 편합니다. 완벽하지 않긴 하지만 이 무기를 파밍한 것이 싫어서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반동이 방향이 거의 수직해 안정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살상탄창. 저한테 있으면 좋겠다는 세팅은 화살촉 브레이크, 도탄탄약, 사거리 확보 장치, 살상탄창 그리고 사거리 걸작입니다. 이 세팅은 사거리가 거의 17미터입니다. 미친듯이 좋아요. 하지만 트위그는 공격전 무기여서 파밍하기가 싫어요. 여러분에게 이 무기가 드랍되면 바로 집어버리지 마세요. 이 포조무기는 수잘 삭제해버리더라고요. 한번 서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알려주시고요.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봐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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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